한영우 단식, 다닐 수. 우리의 맞아요! 다닐 수. 묘묘묘! 묘묘! 하이님의 시험은 아빠이고. 묘묘묘! 묘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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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거 아니셨어요? 어! 묘묘! 아니었어. 아, 진짜? 아이고, 서로에게 관심 없었더니 아하하하하하 그런 걸로. She's jealous. She's jealous. She's jealous. She's jealous.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킹쿠도더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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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엑이 최다 출연자입니다. 진짜요? 몇 번 나오셨어요? 어, 6번? 6번? 어? 으아야! 와하지 마세요! 6번 나왔어요. 왓디팍 근데 너도 그거 아니야? 최다 출연자 아니야? 하하! 가쥬 가쥬 그런 거 같아! 와우! 흠! 나도 근데 정답이라 해서 마침 생일을 찾아봤고 오늘 생일이요? 어? 저 생일 알아요. 제 생일이요? 아니 제 생일이요. 아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늦게 태어났더라고요. 아이고 누나들이. 아 뭐야? 너네 19일밖에 차이가 안 돼. 너 언니라고 부르면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규진이의 친구 많나 봐. 뭐 친구 많아? 06제 가입 조건 몰라? 친구 없어야 돼. 아니야! 얘는 진짜 없어. 몰라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의 친밀도는?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손으로 하자 손으로. 생일을 이렇게 하자. 하하하하하하 나 마음의 소리. 할 수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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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얘. 하하하하하하 조금 실망이야. 나는 그런 거. 하하하하하하 은채, 규진, 은왕만의 공육주 포즈를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시그레셔면 이걸 하자고? 하하하하하 야! 괜찮은데? 왜? 내가 내가 하면 좀 징그럽지 않을까? 하하하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어디 한번 내봐. 힙하게 가보자. 힙하게? 멋있게 가보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보넥토 스타일. 하하하하하하 여섯 살 같애. 하하하하 그러면은 규진이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민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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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